일단 앞에서 보셨던 그런 다양한 신문지상의 보도들 다세대주택의 거래량 급등과 그리고 가격의 급등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기사들이 왜 발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가격을 놓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장기 시계열 통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서울의 연립 다세대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2018년 12월부터 KB에서 집계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집계한 최초 시점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의 평균 매매가격을 쭉 그래프를 통해서 표시를 해드린 것이죠. 가장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낮은 가격은 2014년 9월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평균 매매가격이 2억 3,176만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집계가 된 2020년 12월에는 3억 1,946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가격으로는 8,770만 원이 상승을 했고 또 상승률은 37.8%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상승한 사례가 많이 있겠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대략 10억 초반이다라는 거 이제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포만 가더라도 30평대의 평균적인 가격이 이제는 17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 거의 2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남은 기본적으로 30평대의 아파트 가격 20억 원을 다 넘겨서 이제는 30억 원을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정도에 와 있는 것이죠.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 대비 2배 혹은 3배 정도 더 높은 곳이 주요 지역마다 포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세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 2천 정도를 기록이 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6억 그 이상도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사례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경향을 읽기 위해서 평균 매매가격으로 한번 해독을 해보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8,770만 원의 상승, 상승윤류는 37.8%의 상승 신문지상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집중적으로 대서특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2020년 12월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이 가격의 막대그래프 마지막을 보시면 6개월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그리고 전체 구간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이 구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현상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나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이 현상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세대주택의 정확한 가격 분석을 위해서 아파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2021년 아파트 시세 전망을 해드리면서 사용했던 그 그래프 그대로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세의 지금까지 지나온 길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조망해 보시려면 가장 중요한 지표가 전세가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000년대에는 전세가율 60%의 법칙이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2001년 9월 전세가율 64.6%, 거의 65%에 근접했던 그 순간 전세가율이 최대치에 근접했던 그 순간 아주 적은 갭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율 차이로 내 돈 조금만 더 드리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겠는데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매매 전환 수요가 강해지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가격의 본격적인 상승이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된 것처럼 급격한 가격의 상승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2010년대로 넘어왔을 때는 전세가율 70%의 법칙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세가율 75%를 기록하면서 이제서야 비로소 매매 전환 수요가 본격적으로 발동이 되면서 이때부터 가격의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도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의 큰 사이클이 지나가면서 아파트의 매매가격도 적정 수준에서 멈춰버리고 침체되거나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번 장은 그렇게 한 번의 사이클로 끝나지 않고 지금 2차 상승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후반부에 보이는 전세가격이 다시 한 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산법을 만든 그 직후에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 선포한 그 정책이 오히려 전세가격의 급등을 불러오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그것이 또 이어서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을 연동해서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전세수급지수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린 다음에 실제로 업데이트된 가격을 보시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4,299만원으로 그리고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5억 7,582만원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에 걸쳐서 이 상승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수급 분석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앞선 강의를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와 그리고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지수를 한번 비교해서 두 상품 유형의 가격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다세대주택 매매가격지수와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가 상승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통계 그래프를 보시는데 조금 익숙치 않은 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높아심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매매가격지수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격의 수준을 표시하는 통계가 아닙니다.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다세대주택과 아파트가 그 상품군 안에서 얼마만큼의 가격 변동을 보였는지 그 변동률을 표시하는 통계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구간을 한번 살펴보시면 분명히 아파트의 매매가격도 상승을 했고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도 같이 상승을 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이 후반부로 갈수록 더 급격하게 상승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상승이지만 이 구간에서만큼은 다세대주택이 더 빨리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구간을 한번 살펴보시면 2008년도는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났었던 원년이었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인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본격 전환됩니다. 2008년도 9월 82.6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점을 찍은 2013년도 9월 75.1까지 약 7포인트 정도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를 보였던 그 구간에 재미있는 것은 서울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 지수는 2008년 9월 89.2에 지수를 나타내고 있었고 동일한 기간 2013년 9월에 똑같은 89.2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다소간의 가격에 붙임은 있었습니다만 거의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다라는 것이죠. 아파트 가격은 하락했습니다만 다세대주택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또 있을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지표를 통해서 추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4.1 대책 이후에 이때는 지금하고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쳤던 시기였죠. 수요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살아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경기 진작을 위해서 특히나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LTVDTI를 다 완화시키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정책이 꾸준히 발표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2013년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고 오히려 2017년 8.2 대책 다들 아시겠습니다. 뭐 본격적인 규제로 변화하던 그 원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25번이 넘는 정책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면서 어떻게 해서든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이 계속 연속되었습니다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 반작용이 일어나면서 가격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은 조금 완만한 속도로 상승세를 보여오다가 최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의 급등세와 맞물려서 다세대주택의 가격도 급등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각각의 시기마다 상승과 하락의 방향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상승률 혹은 하락률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억을 고스란히 담아서 왜 그런 현상이, 그런 차이가 벌어졌는지 다음 지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가격하고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면서 가격이 움직이지만 아파트의 전세가격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격 모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거의 6억을 바라보면서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전세가격 자체도 내가 매매를 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전세가격 자체도 만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의 전세를 함부로 공략할 수가 없는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 물량을 구하다 구하다 결국 구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게 그냥 전세사리에 치이면서 사느니 다세대주택을 내가 매입해서 살고 말겠다 앞서서 신문지상에 보도됐던 그 내용들에서 확인했던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아파트의 매매가격보다도 더 밀접하게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과 연동되어 있다라고도 해석을 내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차이를 보였던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구간 기억을 다시 해보신다면 아파트의 매매가격보다도 후반부로 갈수록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이 더 빨리 뛰었던 시기죠. 이 시기에 나타났던 아파트 시장의 현상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그만큼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시기는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던 시기였고 다세대주택의 가격은 약간 그 초창기에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2013년 89.15 지수를 기록하면서 2008년도와 변함이 없이 똑같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매매가격은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하락했습니다만 전세가격은 반대로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전세가격이라는 것이 다세대주택의 매매전환 수요로 연결이 되면서 다세대주택 가격의 하반경직성을 보이게끔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시점은 아파트의 전세가격과 그리고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아파트의 매매가격 그리고 아파트의 전세가격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을 동일한 그림으로 겹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이 더 급격하게 아파트의 매매가격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갔던 그 구간은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동일하게 올라가고 있었던 그 시기였고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세대주택의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됐던 그 구간은 역시나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의 하반경직성을 부여하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끔 탄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이 중요하겠죠. 지금 이 시점은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의 매매가격, 전세가격 그리고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이 어느 것 하나 예외랄 것 없이 모두 다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최근 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문지상의 다세대주택의 거래량 폭등과 그리고 가격 급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시장지표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본 그 결과가 바로 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지표를 통해서 가격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해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공급자의 측면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투자를 생각하시는 수요자이시겠습니다만 항상 내 입장만 생각하셔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시장에 다세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왜 계속해서 신축 분양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과 함께 그렇다면 그 높은 분양가격이 시장에서 잘 소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수급관계를 분석을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서는 정책적인 부분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포함해서 최근에 정책적으로 다세대주택의 투자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까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